자꾸 물어봐서 진심 귀찮아요 쓸수록 좋은 꿀템 이 제품은 멜라민 매직 스폰지 지우개 입니다. 주방과 욕실 청소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친환경 재료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100x60x20mm로 다양한 표면의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사용법도 간단해 키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100개의 스폰지가 들어 있어 경제적입니다. 청소 도구로서의 성능이 뛰어난 만큼 집안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TAILI 윗 펌프 필요 없는 대형 플라스틱 진공 가방입니다. 이 가방은 옷이나 다묘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압축 빈 가방으로 여행시 필수 아이템입니다. 모델 번호는 퍼퓸 베그스로 사용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펌프 없이도 압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공간 절약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콩코위 오일 스프레이 병입니다. 이 250ml 용량의 고분규산 유리로 제작된 식용유 디스펜서는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에어프라이어나 샐러드,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나죠. 또한 그레이비 보트 형태로 디자인되어 사용하기도 간편합니다. 요리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.